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0 한류 드라마 여자 연기자상 사랑의 불시착에 손예진씨 축하드립니다 배우 손예진씨는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의 불시착한 재벌상송녀 윤세리 역을 맡아 귀여움과 엉뚱함을 오가는 코믹멜로 연기와 걸크러쉬 매력으로 전세계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귀걸이가 딱 보이게 안녕하세요. 손예진입니다. 이번에 상을 받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사랑의 불시착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런 멋진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정말 우리 모두 다 지치고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면서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정말 건강하시고요 더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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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